턱하니 홍하님 반갑습니다 새록새록님 푸른하늘님 반갑습니다 아래 푸른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은희님 안녕하세요 김동일님 반갑습니다 한순희님 반갑습니다 최판욱님 반갑습니다 십이나 어 이종군이 만났어요 대규짱짱님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새벽 도시까지요 아하 나트라인 뭐 항상 퍼져있죠 방송 딱 끝나고 나면 또 엄청 뛰어댕기다가 집 전체를 막 뛰어댕기다 방송하는 동안에는 제일 좀 퍼져있는 시간 전혀 아니요 전혀 안먹었어요 별로 안댕기네요 커피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봉피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리사님 반갑습니다 SKLIMM님 반갑습니다 어 기분이 왜 안좋으세요 왜 모자는 답답해가지고 잘 안써요 봉지는 거실에 조무현님 반갑습니다 김옥진니 배경준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스요 여기 멈어여 여기 멈어 여기 멈어여 모자 모자는 예 예전에 시청자분이 선물해주신 예 그런 모자였죠 지금도 들고 있어요 모자는 김일우루트님 반갑습니다 강병걸님 반갑습니다 입원중이에요 겨울에 연말을 병원에서 보내시고 계시네요 이창훈님 박기상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한동이님 제가 로터라도 걸렸으면 바로 그냥 시동 가능한건데 걸리네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어 MKK님 반갑습니다 로터링 억계 로터링 로터링 에임 로터링 파이브 파이브는 너무 빨리 올려도 좀 좋질 않아요 이 병력을, 어, 또 병력 싸움 좀 해주면서 자, 일단 밸런스 맞춰주다가, 이 가야됩니다 너무, 저 급하게 테르티를 너무 빨리 올리면은 그만큼 병력이 좀 쉬게 되니깐 상황 잘 봐가면서 어, 트랜... 트랜스... 트랜스... 트랜스 MW님 안녕하세요 방송에 요거 첫 게임이요, 첫 게임 교통사고, 아 저는 교통사고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 크게 안되셨습니까? 자, 상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MBT Hello 벙글벙글님 반갑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 같아 오늘 방종은 2시 까지요, 김대원이 먹었습니다 한, 도, 는, 링크 받습니다 해외 저는 19살때요 9살 때요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제 전에 그 시간 좀 남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면허 땄죠 맞아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많죠 진짜 요새 분위기가 음주운전 하면은 살인자 막 그런 분위기인데도 어 어 늘 하는 사람들은 막 하고 뭐 나는 안걸리겠지 뭐 하고 막 그냥 하는 사람들 그 hhk고티님 받았습니다 아 스타디 저는 딕오이란 아이디 쓰고 있어요 딕오이란 아이디 쓰고 있어요 지금 5만 천후백사십승 빠르네 핵 2 2 3 4 아, 괜찮은 기네. 부산은 눈알아요, 예. 넬빙님 반갑습니다. 네, 이파리님 반갑습니다. 싸우고. 시빌. 아 아, 네. 꽃길만, 꽃길만 안녕하세요. 사랑해, 전령사람. 반갑습니다. 김상수님, 안녕하세요. 첫팔인데 상대 견제해가지고 되게 견, 견, 약간 정신없네. 김상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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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탈모왕머머리님 반갑습니다 탈모왕머리님 반갑습니다 탈모왕머리님 반갑습니다 탈모왕트 탈모왕 더 prof 근데 뭐 눈 오른게 그래 뭐 좋은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사고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평소보다 김지웅님 안녕하세요 배준영님 반갑습니다 김진성님 우채원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아 이명준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우이니님 반갑습니다 연우이니님 반갑습니다 연우이니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보통은 이 그림까지 오면 난 잘 안지는데 박선영님 안녕하세요 혜자파워님 고맙습니다 네 파워 소절은 지금 오케이 게이밍 이겨있는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어요 오케이 구포의 꼬리곰탕이요? 어.. 아 구포의 꼬리곰탕집 있구나 구포 사는데 잘 모르네 꼬리곰탕이란 메뉴를 거의 선택해본적이 없는거같아요 점심이 나무가 나서 셜록홈즈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으헤 차팔이 아주 막 깔끔하네 오케잇 장인기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송나 에게로 아 송나 에게오라님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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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제형아파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송시간이 저녁 6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할 것 같아요 내일은 일찍 시작해서 10시까지? 9시 한 반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휴방이고요 아 또 빼달라 갈라라 네 오늘도 제가 밥 만들고 시청자분들 좀 손이 나시면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저런 거 진짜 날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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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은 앨범 지지 반가웠습니다 여기 김진이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